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오는 21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이 안내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청장에게 지난 8일 기탁금과 선거 보전 비용인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